와, 거북이 씨... 야, 야, 카메라 다시 보놔. 거북이. 땡큐인데? 아, 씨... 거북아. 와, 공격적으로 하시네. 야, 마스크 쓰고 왜 웃고 있냐? 네. 사진 찍는다고 또 자연스럽게 또 봤어. 아, 그러네. 습관이네, 습관. 아, 옛날에 우리 집이 됐는데. 3도씩, 그냥. 아, 일사업체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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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 우리 집이 됐단 말이야. 아, 오늘 구워주시는 게 웃긴다. 36.5도씩이란다? 네. 아, 네. 어, 근데 사기는 너무... 관리하는 게... 너무... 아, 여기... 이렇게 문화유산 기금이라는 시민단이 있어요. 아, 그래요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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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편하게 불러보시고요. 이렇게 설명 기능을 설명해 드리거든요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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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.. 맥주 꺼내라. 여기가 딱이다. 여기가 딱이다? 근데 우리 부산 갈 때도 다 타자마자 자리에 앉자마자 맥주 닦PN 맥주 썰 reward 난 농담이지 나도 무덥 죽어 남도 서울 문화유산이야 그러게 그러니까 그니까 이 정도면 좀 안 돼 아 질라잡이가 있는가 있어야 돼 아 이런 데에서 그냥 너 두런 사람하고 비 올 때 이렇게 있어도 비 구경하는 것도 짱이잖아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만큼 관리하는 것만 힘들고 진짜 맛있어 형님은 혈압을 잘 맞아서 그냥 사고 싶을 것만 해 아 필또 필또이 아니야 필또이 아니야 필또이 아니야 필또이 귀엽네 어쩔 이렇게 비즈가 많다 지금 봤네 그니까 저분이 먼저 하고 싶어 아니야 아니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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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자 스물일곱 명이야 하하 15년 동안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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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하 하 하 하 다시 이리 내려가야 된다 한가봐 어 진짜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똥손이야 똥손 아 나 오늘 그 카톡방 초대하면서 내가 김진희라는 사람의 이름을 3명을 알거든 그가 내 이름이 너무 흐네 진짜 되게 많더라고 근데 나머지 두 분은 남잔데 니껄 추가했는데 이게 너인지 아닌지 모르겠는거야 또 나머지 두 분하고 내가 그렇게 친해가지고 잘못 초대해서 나가서 이렇게 할 사이도 아니라가지고 그만 만드느라고 진짜 힘들었다 에이구 내가 왜 얼굴을 안 나오냐면 카톡이 요즘 업무용으로 많이 쓰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보니까 의외로 프로필이나 이런걸 되게 열심히 보더라고